여기가 부천의 신중동역 랜드마크 프로듀오시티 상가라는 데인데 오 근데 일요일날 주차장이 원활해 이게 좀 이상한데 건물이 되게 멀쩡한데 주차가 너무 널널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주차를 하고 2층으로 왔는데 가게가 다 비어있어요 뭐 한두 개가 비어있는 게 아니고 텅텅 비어있어요 이 통로가 너무 좁아 두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게 건물을 왜 이렇게 재어놨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멀쩡한 건물인데 2층 처음부터 끝까지 딱 가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자리가 정말 좋은 데거든요 여기가 7호선 출구 바로 앞인데 뭐가 없어 뭐야 이거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SC제일은행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니 멀쩡한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비어있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문을 열고 바깥쪽을 볼 수 있는 길로 나가보니까 그 건물이 맞아요 정말 멀쩡한 건물이고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저 백화점 살짝 보이는 저게 롯데백화점인데 과거에 LG백화점이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은 철수헨 프랑스의 까르프 할인마트가 있던 자리였죠 2층에 나와보니까 이런 바깥쪽에 보이는 가게 아까 사무실형하고 다르게 법도형 오픈되어 있는 공간 IFC 같기도 한데 여기는 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없어요 되게 심각하다 지금 이 건물이 다 있네요 이름 자체가 부천 신중동 랜드마크 프로지오예요 부천에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각오로 들어온 건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층으로 내려가면 1층으로 나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롯데백화점 사거리고요 맞은편에 보이는 롯데백화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어요 로봇 세컨보이 뿔 같기도 하고 1층 외벽도 답이었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고 과라필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쳐다보니까 안 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5평짜리가 평균적으로 보증금 8천에 500만원 7평수 10평짜리 월세가 330 14평이 500만원 건물은 밤에 든다 건물을 사게 사러 온 건 아니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보통 새 건물 같은 오픈하면 1층 외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이 있거든요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가게들이 보증금 8천에 월세 500만원 여기 어떻게 월세 550만원을 달라는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류크와 아울렛 갔다가 아울렛을 지나서 부평역을 지나서 인천 구월동 방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천 할인점 마트의 총 집결제 같아요 왼쪽 이마트부터 쇼핑점이 4개 5개가 모여있더라고요 아쉽지만 저희들은 할인점이나 마트에는 들어가기 좀 힘들 거예요 일요일날 영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도 있을 거고 오픈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마트 같은 데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매장까지 오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이쪽이 부평 쪽으로 쭉 직진을 하는 길입니다 부평역 여기 지하가 부평역 지하상가가 엄청날 겁니다 국내 3대 미로 중에 들어가는 거죠 저도 한 25년 30년 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사실 저희 매장이 들어갈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권을 공부해야 되는 입장에서 부평역 지하상가는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봐야 돼 공원이 한 2km 이상 이어져 있는 것 같아 인천중앙공원 인천구월동에 다 와갖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굉장히 긴 공원이 쭉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보다도 몇 배나 긴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산책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공기에도 좋겠다 공원이 많아가지고 이제 왼쪽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구월동 입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월동은 처음 와보는 옛날에 연애할 때 와봤는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폭포도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가보는 곳 중에서 가장 기대를 가지고 와보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 끝에 적은가? 최고 높은 건물 아니고 그 다음 건물입니다 일단 한적해 보이긴 하는데 이 왼쪽 구월동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인천에서 가장 핫했던 구도심이라는 게 위치가 좋았으니까 옛날부터 도심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보통 도시의 한 중압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은 나쁘지 않아요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구도심이 더 이상 자리가 없으니까 외곽지역에 억지로 자리를 만들어서 나가는거죠 그래서 구도심이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토타워입니다 주차장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솔직히 좀 좁습니다 일방이 아니고 양방향이거든요 출구가 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약간 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별로였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둡죠?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이토타워에 지하 1층에 교보문고 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토타워 1층 외벽에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짝 찍고 있다가 지나가시는 두 명한테 들켜서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다 있는 이유가 있긴 있구나 굉장히 입지는 좋아요 예술회관역 나오면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이토타워로 진입이 되거든요 1호점처럼 교보문고가 있어서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나서 시간을 보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죠 저 놀고 있는 롯데백화듬은 그냥 나한테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주면 제가 잘 사용을 할 건데 스타벅스도 들어있고 마오가니 커피도 들어있고 도레도레에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좋은 건물로 보입니다 크리스피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킬레로 들어왔는데 좀 이상해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상가들은 원래 건축투명상에 있는 건물이 아닌 것 같아요 1층이 텅 비어있는 로비였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물주가 상가를 좀 더 내고 싶어서 1층에 로비를 막고 지은 걸로 보여요 두 개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2층 비어있는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건물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임대를 내놓으시면 안 되는데 입지나 명성에 비해 가지고 바닥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이 정도 규모라면 한번 리뉴얼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평수는 제가 원하는 평수 창도 잘 들고 접근하기도 좋은데 안쪽 관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그런 느낌이 다 비어있어요 여기는 한 6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임대 가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찾아본 걸로는 100평 기준으로 월세가 700만원 40평 기준으로 월세가 250만원 그렇게 될지는 없겠지만 제가 건물주라면 조금 더 리뉴얼을 해서 더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되는데 송도로 한번 가볼라고 송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외진 쪽이라 약간 배제를 했는데 한번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는 처음 와봅니다 건방지게 선글라스를 끼워서 죄송한데 햇빛이 오늘 너무 세 가지고 도시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는 순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신도시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한 여기가 송도 타임스페이스라고 베스키 다미스도 있고 CGV가 있는 건물입니다 배가 고파서 KFC 검색해서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건물이더라구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도에서 굉장히 핫한 건물이라고 일단 보이는 것처럼 외부에서 비어있는 상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 7평수 27평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이 넘고 월세가 한 800만원 정도 7평수 한 27평 기준으로 월세가 한 150만원 정도 서울에 못지않은 서울보다 어쩌면 더 비싼 그런 월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CD 4개의 동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광장이랄까 CGV가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데 1층 상가도는 거의 2층까지 꽉 차 있는데 CGV가 입증되어 있는 지하는 의외로 거의 다 공실인 상황입니다 저녁때가 되면 송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산책을 하는 글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인스타에 올라올 법한 그런 재미있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빵집이나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감동 MBC 광장에 와있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 재미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괜찮네요 그리고 건너편 다리 길쭉한 친구가 있는 저 건물 스타벅스하고 그런 건물들이 있는데 타임스페이스하고 마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이름은 제가 못 봤는데 이 건물도 굉장히 예쁘고 괜찮아 보입니다 송도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좀 엣지 있게 생겼어요 재밌게 생겼다고 할까 주차비도 30분에 천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한 시간에도 2,000원이니까 이쪽이 타임스페이스 지하인데 CGV하고 골프장을 빼고는 다 공실입니다 항상 건물을 볼 땐 화장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애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가 많아요 특이하게 짐보리처럼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센터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많다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가진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왼쪽에도 보시다시피 애기들이 놀기 좋은 그런 가게들이죠 다니다보도 초등학생 이하 6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컴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 그리고 CGV가 이렇게 있는데 CGV조차도 좀 찾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작게 입구가 만들어지는 CGV는 아마 보기 힘들죠 조금 더 크고 멀티관을 더 만들어도 될 뻔했는데 CGV 외에는 없어요 다 비어 있어요 1층에 여기는 딱 자리가 봤는데 리뉴얼 공사 중이구나 뭔가 다른게 입점을 하고 있는 자리 같아요 2층에 빈 가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수도 괜찮고 좋을 것 같은데 새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투명 엘레베이터가 있는데 엘레베이터 열리면 바로 있는 위치라 접근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수도 괜찮아요 천정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타일만 깔면 되는 상태 아쉽지만 송도의 결정적인 문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배우지가 힘들다 그리고 인천분들이 송도에 웬만하면 잘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보지 중에 생각은 해보겠지만 조금은 소극적으로 송도는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센트럴파크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차로 지나가면서 센트럴파크하고 푸르지오 상가가 하나 있대요 그쪽을 한번 지나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과 부평 구월동 송도를 와본 소감을 이야기를 하자면 세곳 모두 참 좋은 입지입니다 그렇지만 부천은 서울하고 너무 가까운 부분이 약점이라면 약점일까 그리고 새가 너무 비싸요 입주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텅텅 피어있다라는 거 구월동 같은 경우가 청라 금당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영이나 광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이토타워도 좋은데 건물 관리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장사꾼이 제 눈에 봐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다른 건물을 조금 더 둘러보고 구월동 쪽은 집중해서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송도 깨끗하고 도시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돼 너무 좋은데 자차가 없다면 지하출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신도시다 보니까 새가 너무 비싸요 인천 구월동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새 서울의 1호점과 2호점과 맞먹는 오히려 더 비싼 부분들도 있어요 서울이라고 무조건 더 비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구 집중도나 매출의 기대감을 생각했을 때 송도가 조금 독립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보다 더 비싼 월세를 낸다는 건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돌아다닌 소감으로는 3호점, 4호점, 5호점 앞으로 계속 들어갈 자리는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등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상가 현재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송도조차도 사실 정말 장사가 잘 된다면 일요일 이 시간에도 손님이 박작박작해야 돼요 그런데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한 3분의 1 이상이 일요일날 휴모를 하고 있고 보행인구가 거의 없어요 저 정도면 없는 거거든요 송도의 가장 중심상권인데 전체적으로 상가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안양쪽 수원쪽 경계역쪽 한번 둘러보고 다음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점 입지를 소개시켜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시간 낭비 없이 저희들이 일정을 잘 짜서 잘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다녀보고 있는 입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최고의 3호점 입지 4호점 입지를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